대접받는 남편 옛날 아주 맛집으로 소문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주막에는 많은 마을의 남자들이 모여들어 늘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그 주막의 터줏대감으로 유명한 이시와 박씨는 날이면 날마다 주막에서 만나서 하루종일 외상으로 술을 퍼마시며 놀기를 몇 달째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시와 박씨 두 사람은 대낮부터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남자가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거 김씨 아닌가? 아니 뭐 큰일이라도 났나? 왜 저러고 있는 거지? 그러게 저 김씨가 웬일로 주막에 다 왔어? 김씨는 마을에서 성실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김씨가 대낮에 주막에 와서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은 무척 생소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니 박씨와 이시는 술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고 있는 김씨에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이보쇼 김씨 웬일이야? 이 시간에 주막일 다오고 그런데 왜 그리 한숨을 쉬고 있는 거야? 뭔 큰일이라도 있나? 박씨의 물음에도 김씨는 허공을 보고 한숨을 쉬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답답하게 왜 이래? 말을 해봐. 이시도 김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술잔을 들이키고는 상에 탁 내려놓고 둘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말하기도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네.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털어놔 보게나. 그렇게 한숨만 쉬다가 속병나니 말일세. 그런가... 그래, 실은 내가 한 1년 동안 마당 항아리 밑에다가 비상금을 열심히 모아왔다네. 새로 나온 명품 곰방대 하나 살려고. 혹시 이번에 장터에 나왔다는 놀레스 곰방대 말하는 건가? 그래, 저기 명나라에서도 그렇게 유명하다는, 너무 좋아서 놀란다는 놀레스 곰방대. 그것을 사는 것이 나의 작은 소망이라고. 아,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몰래 모아왔지. 이야... 그럼 돈이 꽤 많이 필요할 텐데... 박씨와 이씨는 놀라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놀레스 곰방대는 그들에게도 너무나 갖고 싶은, 하지만 너무 비싸서 차마 엄두도 못 낼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자그마치 1년을 꾸준히 비상금을 모았어. 그리고 드디어... 그 곰방대를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았다 이 말이네. 아이, 그럼 사면 되지 않는가? 좋은 것 아니야? 뭐가 문제여? 아, 그게... 아이, 아이, 설마 들켰나? 그렇지, 들켰네. 하필이면 딸내미가 그 땅 파기 놀이를 한다고 친구들이랑 그 비상금 숨겨놓은 곳을 파놨지 뭔가. 어휴, 이런... 빼앗겼나? 몽땅. 아휴, 이런, 이런... 아휴, 자자. 한 잔 하시게. 박 씨는 혀를 차며 김 씨의 술잔에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김 씨는 그 술잔을 단번에 비우더니 신세한탄을 시작했습니다. 자네들 알지? 내가 정말 밤이야, 낮이야 매일같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아, 알지. 자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야. 우리 마을의 소문이 자자하지.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인지. 내가 번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니. 아휴, 자네고 너무 잡혀 사는 것 아닌가? 그래, 자네 정도 열심히 일해서 그 돈 벌어다 주면 집에서도 떵떵거려야지. 박 씨와 이씨가 그리 말하니 김 씨가 둘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런가? 아, 그래. 아휴, 왜 그렇게 잡혀 살아? 당당하게 어깨 펴고 딱 가가지고. 어? 이봐, 마누라. 나 곰방대 살 거니까 그리 알아. 하고 딱 말이야, 그, 딱 자신감 있게 말하고 돈 들고 나오면 될 것 아닌가. 이씨가 다그치니 김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그게 그렇게 쉽게 될 일인가 이 말이야. 그러자 듣고 있던 박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이 사람이 이거 마음부터 벌써 틀려먹었네. 그 돈이 이거 누가 번 돈인가? 내가 벌었지. 그럼 누구 것이야? 내, 내 돈이지. 그 자네의 돈을 자네가 들고 나오는 것은 잘못인가? 뭐 곤장 맞을 일이라도 된단 말인가? 아니지. 아, 그런데 왜 그러냐 이 말이야. 뭐 그게 마치 죄 짓는 것 마냥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휴,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휴, 그렇네. 왜 그런 거지? 아휴, 아니 그럼 자네들은 집에서 안 그러나? 그러자 이씨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집안의 돈은 다 내 것이지. 그, 내가 쓰라는 대로 쓰고 뭐든 다 내 허락을 맡아야 하지. 어휴, 자네도 그런가? 나도 그렇네. 아, 나는 그 마누라가 벌어온 돈도 다 내 것이야. 내가 집안의 가장이니까. 그 말을 들은 김 씨가 놀라하며 둘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 자네들은 집에서 아주 대우가 좋은가 보구만. 그러자 이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아이 대우? 나는 말일세. 딱 집에 들어가면. 그, 뭐야. 대감님이야, 대감. 내가 딱 들어가면 부인이랑 자식들이 딱 나와서 아버님 오셨습니까? 한다니까. 이씨의 말에 박씨가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 나는 그, 대감이 뭐야. 왕이지, 왕. 내가 딱 들어가면 다들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마바마마 오셨습니까? 한다니까. 그 말을 들은 이씨가 고개를 더 뻣뻣이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나는 딱 들어가면 어서 밥 차려라 하고 난 들어가서 방에 안 주면 우리 마누라는 네, 서방님 하고 그 푸엌에 가서 저녁 차리고 자식들은 와가지고는 아버지 더우시죠 하면서 부채질하고 응? 막, 응? 그런다 이 말이야. 응? 이씨의 말에 박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하 아니, 그건 당연한 거지 이 사람아. 나는 막, 응? 내가 딱 그, 딱 집에 들어가면 다들 나만 바라봐 응? 나만 생각해 내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아주 그냥 다들 서로 못해줘서 안 다니고 말 안 해도 알아 그,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자기는 간장에 보리밥 먹어도 내 밥상에는 늘 구첩반상 차려놓는다네 둘이 그렇게 말하니 김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야 아니 어찌 그런단 말인가 비결이 뭐야 자네들이나 나나 다를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러자 이씨가 말했습니다 비결이 일수있게 뭐야 왜 그런 것이냐 응? 남편은 아버지는 집에 기둥이니까 이 말이야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남아 나겠는가 그러니 그 떠받들어 모시고 사는 곳이지 자네도 자네 집에 기둥이 아닌가 그럼 기둥 대접을 받아야지 암 그렇고 말고 당연히 대접 받아야 한다 이 말이지 이씨와 박씨가 서로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김씨는 잔뜩 우울상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음 나만 이런 것인가 부럽네 부러워 아이 부러워만 하지 말고 자네도 말이야 오늘 어깨 딱 펴고 들어가서 가서 제대로 말하게 본방대 살 것이니 돈 내놔라 맞네 맞아 돈 내놓거라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라고 아 일단 알겠네 뭐 노력은 해봐야지 그렇게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이씨와 박씨는 김씨에게 철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김씨는 두 사람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술병을 몇 병이나 비우고 해가 다 져서야 세 사람은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씨는 집으로 가면서 이 마음속으로 박씨와 이씨에게 받은 교육 내용을 되새겼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좋게만 했어 자고로 말이야 남자가 집안을 휘어잡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말이야 내가 너무 물렀지 물렀어 이번 기회에 나도 단단히 해보자고 김씨는 그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집 대문을 뻥 차고 들어가며 외쳤습니다 나 왔다 여보 나 왔소 딸아 아버지 오셨다 그러니 부인이 부엌에서 남편 김씨를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왔어요? 아니 뭐 좋은 일 있어요? 왜 그리 기운이 넘치셔? 김씨의 딸도 방문을 열고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허 그 집안에 기둥이 들어왔는데 딱 이 앞에 와가지고 인사를 해야지 김씨가 평소에 안하던 어색한 소리를 하니 부인이 어이가 없어 하며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뭐라는 거예요 어서 방에나 들어가 봐요 딸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술을 많이 드셨나요? 김씨는 안하던 짓을 하려니 마음도 이상했습니다 더군다나 부인의 찌푸린 인상과 딸의 황당한 표정을 보니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씨는 김씨는 이내 마음을 다시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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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놀라하는 김씨의 옆에 부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흥정 잘해가지고 반값에 사왔어요 당신이 샀으면 아마 바가지 온팡 뒤집어 썼을걸요 방 안에는 김씨가 그렇게 사고 싶어 하던 놀라스 곰방대가 있었습니다 아이 여보 아이 고맙소 고마워 아이 이걸 어찌 알고 그러니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터에 가실 때마다 이 곰방대 보고 만지작 만지작 한게 뭐 하루이틀이에요 모르면 바보지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데 당신이 평소에도 사고 싶은 거 못하고 사고 싶은 거 못 사면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있으니 마음이 쓰여서 당신 주고 싶어서 사왔죠 김씨는 곰방대를 들고 아이처럼 좋아하였습니다 아이처럼 아이처럼 고맙소 고마워 아휴 세상에 너무나 좋구나 아 오늘은 우리 나가서 외식합시다 외식 맛좋은 고기구이 먹으러 갑시다 그러니 배부르게 배부르게 고기구이 고기구이를 고기구이를 원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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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고기구이를 먹으니 참 좋아요 김씨의 딸이 푸른 배를 두드리며 좋아하였습니다 하하 그러냐 다행이구나 더 먹거라 아 이제 못 먹어요 배불러서 그렇게 세 가족은 한참 동안 즐겁게 식사를 하고 밤이 깊어서야 가게를 나왔습니다 장터의 여러 가게들은 이미 다 문을 닫고 몇몇 가게들만 불이 켜진 시간이었습니다 김씨의 가족은 집으로 가기 위해 장터를 벗어나서 민가들이 모여있는 숲 너머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니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무슨 소리지 김씨는 문득 겁이 났습니다 아니 뭐 한 짐승이라도 내려온 것인가 김씨는 주변에 있던 길고 큰 나무 막대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부인과 딸을 두고 소리가 나는 숲을 속을 헤쳐보았습니다 으악 김씨는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숲을 속에 소리를 내던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을 마구 쳐댔습니다 아이고 아야야야 이 밖 김씨 그만 그만 우리야 우리 그만해 김씨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눈앞에 엎어져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 씨 박 씨 어쩐 일인가 이 야밤에 왜 여기서 둘이 이러고 있는 거야 김씨가 부르니 이 씨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 그게 하하 별 별 별 보려고 좀 누워있었지 어 어 맞아 별 별 보려고 하하하 이 씨와 박 씨의 말에 김씨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허 참 아니 이 둘이서 숲을 속에서 누워서 별을 본다고 아이 설마 둘이 뭐 그렇고 그런 사이요 김씨의 말에 이 씨가 질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에이 뭔 소리야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아 이봐 김씨 우리 처자식도 있는 몸인데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냥 별 구경 하려고 누워있었다니까 그러네 그렇게 한참 소란스러우니 뒤에 있던 김씨의 부인이 다가와서는 말했습니다 아니 이씨 박씨 두 분 여기에 계셨던 거예요 김씨 부인의 말에 이씨와 박씨가 서로를 바라보며 머쓱해 했습니다 아이고 집에 언제들 들어가시려고 그래요 안 그래도 아까 빨래터에서 두 분 부인들이랑 같이 빨래하면서 얘기 다 들었어요 맨날 술만 먹고 일도 안 한다고 집에서 쫓겨나셨다면서요 그러지 마시고 어서 잘못했다고 가서 빌고 집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객사예요 김씨 부인의 말에 김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이 그게 정말이오 부인 이 두 사람이 네 그렇다던데요 아휴 딱해라 아이 그러게 술은 어지간히 드셨어야죠 외상값이 얼마야 아휴 아 두 사람 참이오 김씨의 물음에 이씨와 박씨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굴이 벌개져서는 머리만 긁어댔습니다 허허 이 사람들 이거 아까는 그렇게 어깨를 으쓱대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꼴인가 아 허세였던 건가 허참 하하 아유 김씨 그 그게 아니고 어쩌다보니 그렇게 되었다네 그래도 아까 우리가 말해준 그 비법들은 정말 쓸모가 있을 거야 아맘 그렇지 그렇고 말고 두 사람의 말에 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아이고 내 그대로 했다가는 나도 여기서 같이 오붓하게 별 보고 있을 뻔했구만 이거 보게나 곤방대 우리 부인이 반값에 흥정해서 사왔지 아이고 이야 그걸 그걸 사왔다고 세상에 우와 좋겠다 세상에 아이 그러니까 자네들도 어서들 집에 가서 싹싹 빌라고 그래요 두 분 어디서 객사한 건 아닌가 부인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아 그 그게 이시와 박씨는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아 이보게들 어서 일어나 같이 가자고 우리가 같이 가서 도와주겠네 그래도 옆에서 나랑 우리 부인이 같이 잘 말해주면 자네들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김씨의 말에 이시와 박씨는 머쓱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하 그럼 그럴까 그럽시다 그럼 그렇게 이시와 박씨는 김씨를 따라서 각기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잔뜩 화가 나 있는 두 사람의 부인들에게 자신이 함께 다니면서 두 사람이 절대로 술을 못 먹게 하고 일을 열심히 하게 다독일 것이라 보증까지 서주었습니다 그러니 성실하고 착하기로 유명한 김씨의 보증에 이시와 박씨의 부인들은 마음을 풀고 남편들을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시와 박씨는 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 이보게 김씨 우리가 자네에게 괜한 허세를 떤 것은 참으로 민망하고 미안하구만 자네 덕에 이렇게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거 참으로 고맙네 나도 고맙네 미안하고 이해하네 그나저나 앞으로는 자네들이 나에게 거꾸로 배워야겠구만 그래 그래야겠네 우리도 자네처럼 가장다운 남편 아버지가 돼야겠네 그래 우리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이시와 박씨는 그렇게 김씨 앞에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 뒤로 허세만 뿌리고 매일같이 술을 퍼먹고 일도 안하던 이시와 박씨는 김씨를 따라다니며 함께 열심히 일하고 술도 안 먹고 참된 가장의 모습을 잘 배워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하국 대적 소탄기 아주 먼 옛날 한 나라에는 머리 아홉 달린 무시무시한 괴물이 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괴물은 자신의 부하들과 땅 위로 나와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특히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은 죽이지 않고 납치해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재물들도 마구잡이로 빼앗고 온통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뒤에 땅 속으로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 괴물을 지하국 대적이라고 부르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자꾸만 일어나니 왕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었고 조정에서는 이 괴물을 잡기 위해 여러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많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이 괴물을 잡아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국 대적 괴물이 워낙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신출 기몰하여 도리어 군대의 피해가 막심하였습니다 그러니 왕에게도 이 괴물은 너무나 큰 골칫덩어리 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어느 마을에 마침 혼인을 한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 홍구와 미애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척 성실하였고 특히 홍구는 아내를 끔찍이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홍구와 미애가 사는 마을에도 이 지하국 대적 괴물이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괴물과 부하들은 홍구와 미애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인 어서 피합시다 어서요 네 서방님 홍구는 부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땅속에서 괴물이 나타나서는 그대로 부인 미애를 붙잡고 땅속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시로수가 안돼 부인 홍구가 외쳐봤지만 이미 괴물은 부인을 데리고 땅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안돼 부인 부인 홍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넋을 놓고 부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대로 부인을 그 못된 괴물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 내가 반드시 반드시 부인을 찾아올 것이야 홍구는 그때부터 이 괴물이 나타날 만한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홍구의 노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괴물의 흔적을 뒤쫓았고 사람들은 그런 홍구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괴물이 무서워서 피하기 바쁜데 홍구는 오히려 그 무서운 괴물을 쫓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좀처럼 괴물을 다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괴물의 속을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홍구가 아내를 찾아 몇 년 정도를 헤매다녔고 홍구도 슬슬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홍구가 어느 어두컴컴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푸인 우리 푸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인가 어찌 한단 말인가 하늘이시여 제발 도와주십시오 홍구는 지친 몸을 움직이며 그렇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구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좋아 너라면 할 수 있겠구나 갑작스럽게 노인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말을 하니 홍구는 그 노인을 이상하게 쳐다보며 울었습니다 예 갑자기요 무엇을 말입니까 방황하는 홍구에게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하에서 나오는 그 못된 괴물로 말이다 너의 그 끈기와 노력이라면 능히 그 괴물을 잡아낼 수 있겠구나 제 아내가 너에게 그 괴물의 소굴로 가는 길을 알려줄 것이다 과연 갈 수 있겠느냐 네 목숨을 걸어야 할 텐데 노인의 물음에 홍구는 놀라서는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 알려만 주신다면 제가 목숨을 걸고 그 괴물을 물리치고 제 아내와 잡혀간 사람들을 구해올 것입니다 그래 좋다 그럼 믿어보겠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산 중턱 큰 바위 근처를 가리켰습니다 저것이다 네가 잘 찾아온 것이지 바로 저 산에 보이는 저 바위 아래 땅굴 속으로 깊이 내려가 보면 그 괴물의 소굴이 있을 것이니 감사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홍구가 곧장 뛰어가려 하니 노인이 그런 홍구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허 그냥 그 땅굴 속으로 뛰어들면 그 높은 곳에 떨어져서 죽고 말 것이다 자 이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신비한 바구니를 가져가거라 노인은 홍구에게 바구니를 하나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홍구는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는 그 뒤 바구니를 들고 노인이 말한 큰 바위로 달려갔습니다 그 근처에는 정말 땅에 커다란 구멍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깊은 구멍이구나 바닥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 이거 그냥 뛰어들었었다가는 목숨을 잃을 뻔했구나 홍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인이 준 바구니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바구니에는 기다란 줄이 달려있어서 그 줄이 바구니를 안전하게 바닥까지 내려주었습니다 지하에 내려가 보니 그곳에는 괴물의 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주변으로는 마치 도성처럼 수많은 기화집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완전 커다란 마을이잖아 홍구가 놀라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침 괴물과 괴물의 부하들은 없는지 성 주변은 아주 조용하였습니다 홍구는 곧장 괴물의 성으로 서둘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소리를 죽이고 열심히 달리던 홍구는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마침 보이는 우물을 붙잡고 섰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던 홍구는 웬 아름다운 처녀가 성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들키면 안 된다 홍구는 서둘러 우물 근처에 있던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처녀는 우물로 걸어와서는 물을 길렀습니다 홍구는 그런 처녀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는데 마침 우물에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는 홍구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니 누구시죠? 처녀는 고개를 들어 나무 위에 숨은 홍구에게 물었습니다 그 그것이 홍구는 당황했고 순간 손을 놓쳐서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 홍구가 수시간이 지난 후에 눈을 떠보니 어느 방 안에 누워있었습니다 으 이게 무슨 여긴 어디지 일어나셨나요? 홍구의 옆에는 아까 봤던 우물가에 여인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당신은 누구요? 홍구가 당황해서 물으니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소영이라 이곳 지하국 왕의 딸이랍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뭐라고? 설마 설마 그 괴물의 그 괴물의 그 괴물의 뜨끈한 뜨끈한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전처의 죽음에도 이 괴물은 전처의 시신도 자신의 딸인 소영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오직 수처들을 늘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로 인해 딸이었던 소영은 아버지 괴물을 어머니를 죽인 원수로 생각하고 속으로 몹시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어머니의 원수를 갖고 싶어요 제가 당신을 도울게요 소영은 일단 홍구에게 부인 미애가 살고 있는 정각을 알려주고 그를 그곳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 홍구는 몹시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정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꿈에도 그리던 미애가 있었습니다 오 부인 미애 내가 왔소 홍구는 부인을 보고 몹시 기뻐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를 본 부인의 표정이 잔뜩 일그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미애가 홍구를 보고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외쳐댔습니다 아니 별 이상한 놈을 틀어보냈구나 당장 저놈을 잡아가라 누구 없느냐 미애가 소리를 지르니 마침 정각을 지키던 괴물의 부하들이 달려왔고 결국 홍구는 괴물의 부하들에게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애 왜 그러시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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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같은 남편은 필요없어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내 부인이 나를 몇 년간 찾아 헤맨 부인에게 눈앞에서 배신당하고 속절없이 감옥에 갇힌 홍구는 너무나 슬프고 속이 상했습니다 이젠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아닌가 홍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벽에 머리를 박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멈추세요 괴물의 딸 소영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그런 홍구를 말렸습니다 이렇게 쉽게 목숨을 끊으려 하시면 어쩐단 말입니까 못하러 왔소 내 부인도 나를 배신하였는데 내가 살아서 무얼 한단 말이오 죽을 각오까지 한 사람이라면 그 각오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모든 마음을 먹고 하십시오 그럼 될 것입니다 소영은 그러면서 홍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니 홍구는 그대로 소영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습니다 잠시 그렇게 소영은 홍구를 위로해 주었고 이어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오려면 앞으로 백일은 더 걸릴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먼 곳으로 갔다고 하니까요 그러니 이참에 이를 기회로 힘을 더 기르고 원수를 갚으세요 소영은 그러면서 호리병을 하나 꺼내어 그 안에 든 물을 홍구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아휴 써라 이게 무슨 물이오 이 물은 동삼을 달인 물이에요 마시면 힘이 아주 강해질 거랍니다 아니 나를 왜 도와주는 것이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사실 저도 당신이 제 나쁜 아버지를 해치워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구려 홍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물을 마저 다 마셨습니다 그 뒤에도 소영은 홍구에게 계속 동삼 달인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몰래 숨겨둔 무예 비법서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홍구는 괴물의 딸이 몰래 가져다 준 동삼 달인 물을 마시면서 힘을 키웠고 무예 비법서를 보며 무예를 연마 연마 하였습니다 그러니 수십일이 지난 뒤에는 홍구의 힘은 아주 강력해졌고 무예도 출중해졌습니다 이제 않았지요 가진 검 중에서 가장 날카롭고 강력한 검인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겠소 꼭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이오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괴물이 돌아왔습니다 괴물은 돌아오자마자 잡아온 여인들을 가둬두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검을 확인하려고 무기고로 갔습니다 아니 뭐야 내 검이 어디 간 것이야 괴물이 당황해 하며 무기고를 나오니 그때 였습니다 근처에 숨을 죽이고 숨어있던 홍구는 괴물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원이야 네놈은 괴물이 홍구의 공격을 맞받아치니 괴물과 홍구는 그렇게 공중에서 무예를 겨루었습니다 괴물은 아주 강력했지만 홍구의 무예와 힘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홍구의 검이 괴물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좋은 검이었기 때문에 괴물이 가진 검이 버티지 못하고 부러져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괴물의 아홉 개의 머리 중에 한 개의 머리가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으악 괴물이 고통스러워 하니 이때 배신한 홍구의 전 아내 미애가 밀가루 반죽을 가져와서는 괴물의 떨어진 머리와 목에 발라서 잘린 머리가 다시 붙어버렸고 괴물은 다시 힘을 찾아 홍구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홍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괴물의 머리를 하나 잘랐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미애가 달려와 밀가루 반죽으로 머리를 붙이려 하였는데 이번에는 괴물의 딸 소영이 달려와서 미애가 밀가루 반죽을 붙이기도 전에 서둘러 젤을 잘린 부위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미애가 아무리 밀가루 반죽으로 머리를 붙이려 해도 제가 묻은 부분은 머리가 붙지를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힘이 떨어진 괴물은 계속해서 머리를 잘리게 되었고 소영은 그때마다 계속 젤을 뿌려댔습니다 이를 아홉 번이나 반복하니 마침내 괴물은 몸을 부르르 떤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승리한 홍구의 주변으로 괴물의 부하들이 몰려왔습니다 네 이놈 감히 대왕님을 죽이다니 용서치 않겠다 부하들이 홍구에게 달려들려 하니 소영이 외쳤습니다 네 이놈들 대왕을 이겼으니 새로운 대왕이 바로 여기 계신 홍구님이 되는 것이다 거역한다면 적이 저 괴물과 같은 꼴이 될 것이야 소영의 호통에 괴물의 부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홍구 앞에 무기를 던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 홍구는 그렇게 괴물의 부하들까지 굴복시키는데 성공했고 그들에게 잡혀온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라고 시켰습니다 한편 미애는 전 남편인 홍구의 손에 괴물이 죽자 홍구에게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빌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제발 제발 옛정을 생각해서 절 살려줘요 부탁이에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홍구의 배신감은 너무나 컸습니다 홍구는 말했습니다 미애 포로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과 함께 바구니에 실어서 지상으로 올려보냈습니다 홍구가 타고 내려온 바구니는 크기가 작았기에 많은 사람이 한 번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잡혀온 사람들이 순서대로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 해야 했습니다 지하에 있던 사람이 올라가려면 지상으로 올라간 사람이 다시 바구니를 내려주어야 하는데 마지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필이면 미애가 올라가자마자 바구니를 지탱하던 밧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죄값을 받으라고?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미애는 줄을 끊고는 그대로 산 아래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아니 저 저 못된 훈련한 마을 사람들이 화를 내며 주변에서 밧줄을 구해다가 다시 이어서 바구니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구니도 신통한 바구니고 지탱하던 밧줄 역시 신통한 밧줄이었기에 그냥 일반 밧줄로는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구니가 지하로 던져지자마자 그 밧줄은 그대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하에 남아있던 홍구와 소영은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대로 이곳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어쩌지요 저도 위로는 올라가 본 적이 없답니다 괴물에 도술이 없으면 이곳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이 그대로 주저앉아 망연자실 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웃음소리와 함께 과거에 홍구에게 바구니를 주었던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잘했구나 잘했어 홍구야 니가 성공할 줄 알았다 아니 어르신 어찌 이곳까지 덕분에 성공을 하였습니다만 주신 바구니가 이 꼴이 되어서 지상으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홍구의 말에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 내가 잉어가 잔뜩 뜬 바구니와 그 바구니를 물고 날 수 있는 학을 한 마리 줄터이니 바구니를 타고 갈 때마다 학이 지치게 되면 잉어를 한 마리씩 먹여주도록 하거라 그럼 이 학이 너희들이 탄 바구니를 지상으로 옮겨다 줄 것이니 그런데 만약 먹이를 주지 않으면 학이 완전히 지쳐버려서 추락해 버릴 것이니라 노인의 말을 들은 홍구와 소영 두 사람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이 감사의 인사를 하자 노인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리고 두 사람 앞에는 잉어가 든 바구니와 학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뒤에 홍구와 소영은 바구니에 올라탔고 학은 그 바구니를 잡고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날고 있는 학에게 계속해서 잉어 한 마리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상에 도착할 무렵 지친 학에게 마지막 남은 잉어를 주려 하는데 홍구가 그만 그 잉어를 실수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홍구가 놀라 하고 있는데 학이 잉어를 먹지 못해 기운이 떨어졌는지 점차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어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죠 소영이 홍구를 바라보며 물으니 홍구가 즉시 검을 들고 말했습니다 내 실수이니 내가 만회 해야겠지요 홍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팔 한쪽을 잘라 학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러자 학은 그것을 먹고 다시 기운을 차렸고 남은 거리를 무사히 날아서 홍구와 소영은 지상에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은 하였지만 홍구는 잘린 팔을 붙잡고 고통스러워 하였습니다 어찌예요 어찌 이 팔을 어쩐답니까 소영이 홍구의 팔을 잡고 같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때 였습니다 그대로 옮겨준 학이 갑자기 헛구역질을 몇 번 해대더니 자신이 삼켜버린 홍구의 팔을 토해냈습니다 소영은 황급히 그 팔을 받아서 잘린 자리에 붙였는데 학이 다가오더니 부리로 그 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잘린 부분이 순식간에 붙어서 홍구의 팔이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오 잘되었구려 고맙습니다 고맙소 고맙다 하가 잘되었어요 정말 걱정했거든요 소영은 눈물에 쏟았습니다 울고 있는 소영을 홍구가 안아주었습니다 고맙소 그대 덕분에 모든 일이 다 잘될 수 있었소 아니에요 홍구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이렇게 못된 제 아버지를 물리치실 수 있었지요 저도 그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선량한 사람들도 구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저의 은인이십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한편 홍구를 끝까지 배신했던 전부인 미예는 온 마을에 용모파기가 붙어 수배가 떨어지게 되었고 잡힐까봐 홍구와 소영은 홍구와 소영은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얼마 후에 혼인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자식을 낳아 오래오래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자자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날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 삶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와 갈등 승리와 실패 희생과 사랑과 같은 인간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옛 조상님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나와 비슷한 점이나 내가 담고 싶은 점 등을 찾아가며 이야기를 들으면 더 큰 재미도 더 큰 재미도 느낄 수 있으니 이러한 점들이 오랫동안 우리 문화에서 옛날 이야기가 사랑받고 전해져 오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잘자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mein